조심! 백은효 선생님! 감사합니다! 만약 여러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 이런 집회를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. 다시 한 번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. 험한 성당을 이룰 수 있는 공력입니다. 여러분들이 유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루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다 확실합니다.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죠. 민주당이 검은 정상화를 언제 할 거냐 4월달 안에 해야 되는데 못 오면 할 수 없을 것이다. 일부 개혁 의원들이 얘기했죠. 그런데 내일모레 민주당이 이 검은 정상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과연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제가 들은 발언은 개혁으로 가자 검상화로 가자 하는 의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아무리 비워도 민주당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국민의힘이나 윤형을 민화하 언론들이 조종석이 민주당 분열됐다고 날개를 칠 겁니다.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험한 정상화를 위해서 민주당은 천지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의힘은 알 수 있다. 쫄까마 민주당 이런 구호를 들고 나온 건 여러분들 내 딸, 제 아들 제 엄마, 제 이모 여러분들의 힘 때문에 이런 구호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. 지금 대선에 지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민당을 많이 원망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하나 시키고 민당이 할 수 있다는 이런 힘 있는 집회를 여러 점으로써 민주당이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거북한 당화의 열기에도 내 4월달 안에 처리할 거라고 우리 믿어봅시다. 그러나 민주당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마지막 보로는 껴있는 민주시민입니다. 제1차 정부의 혁명을 성공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제2차 정부의 혁명을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의 온전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실행해야 합니다. 제2차 정부의 혁명을 제2차 정부의 혁명을 제2차 정부의 혁명을 제2차 정부의 혁명을 제2차 정부의 혁명을